다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계속해서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회 중... 페빛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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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빛과 엉덩이 저가 끝까지 가고... 야, 이겐! 야, 흑흑을 안 해서 잡았다니, 이게. 이거 봐달라고 해. 흑흑을 갈게, 흑흑을 갈게. 흑흑을 갈게. 흑흑을 갈게, 흑흑을 갈게, 흑흑을 갈게. 이제 가운데 걸어볼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